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68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요즘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고 있어요. 나오진 않고 있으니까 종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에 한두 문제만 한번 참고로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안 풀어도 되고요. 2번 문제는 등기소 등기관에 관한 설명이 좀 틀린 거 그래서 등기관이란 일단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주사주사보 중 등기사무관은 고위직이니까 자 이 등기서기관을 법원서기관하고 등기서기관하고 이렇게 나누진 않아요. 다만 사무관부터 법원사무관 있고 등기사무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주사주사보 중에서 대부원장이 지정하진 않아요. 누가 지방부원장 지원장이 지정하는 거래요. 그래서 일단 1번은 그래서 틀린 것이고 자 2번 지보는 종전에 옛날에 종이로 된 등기부를 어디로 전산등기부를 옮기면서 일단 등기사무를 철회한 등기관 및 전산이기자에 대해서 만약에 실수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기 위해서 재정보증대를 운영했다는 얘기가 있고 참고로 보시고 자 이 3번에 3번과 4번을 볼 때 자 일반적으로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대지가 다른 등기소관을에 속하게 된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예컨대 신축건물을 줬는데 이렇게 신축건물을 줬는데 이 건물이 관할의 구간을 달리예요. 이만큼은 이만큼은 A라고 하는 등기소관을이고 이만큼은 B라고 하는 등기소관을이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어디에 자 여기가 지금 뭐예요. 고양시예요. 일상구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 있으면 여기가 고양시고 여기가 은평구예요. 그럼 여기에 신축건물이 있단이죠. 신축건물이. 그러면 신축건물이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고양시는 의정부 지방법원이고 자 관할이 이거는 뭐예요. 서울 있죠. 서울 서부 서부차 지방법원 등기구 관할이니까 이 상급법원장이 서울 뭐라고 고등법원장 있죠. 고등법원장이 지정권자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몇 번은 3번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아파트 단지가 그 얘기예요. 아파트 단지가 그냥 신축건물 하나진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를 구성했다니까요. 그 단지를 구성했으면 뭐예요. 지정과 관계없이 등기관이 신청받아 처리할 수는 없는 것도 아니게요. 뭘 받아야 된다니까요. 지정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관없이 없다 그랬으니까 상관이 있으니까 지정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자 이 4번은 원래부터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건물들이 A라고 하는 등기서였는데 이게 관할이 전속에 생겨서 이렇게 일부가 이렇게 뭐예요. 이만큼 일부가 다른 관할로 갔다 하더라도 옛날 그 등기부가 그대로 뭐예요. 관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본전 등기소에서 그 사물을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했죠. 등기소에서 화재가 생겼다. 그러면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동안은 등기사물을 처리하지 말라 하고 뭐예요. 등기사물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해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 3번은 다음 등기소 등기관의 기술 중 뭐예요. 틀린 것은 해서 등기관은 지방법원과 동지원과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주사 지방법원장과 지원장이 지정한다. 똑같죠 그거 지금. 그 2번에 1번하고 3번에 1번을 비교하면 대본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보원장 지원장이 지정을 합니다. 자 2번에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자 등이 인청할 때는 어떠한 경우도 등기사물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가 아니라 이때는 뭐예요. 성인여행의 참여조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 무조건 처리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재척사항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 2번이 틀인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 등기해오면 뭐하라는 거예요. 자 그 성인이명의 참여조서를 작성하라.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관할전석에 의해서 등기하던 장부가 관할의 전석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컨대 만약에 옛날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자 뭐예요. 지역이 만약에 커지니까 이거 A라고 하는 등기소가 관할하다가 인구가 팽창해서 B라는 등기소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여기 옛날에 A등기소죠. B라는 등기소가 새로 생겼으니까 등기부등을 이쪽으로 전송시킨다. 새로 만들어진 뭐예요. 등기소로. 이게 관할의 전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관할의 전석에서 등기부등 장부가 전성해오면 뭐예요.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 등기는 신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집권을 행하신다.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옛날에 영등포, 서울의 영등포구가 인구가 팽창하니까 관할구로 나누고 관할구가 인구가 팽창하니까 동작구로 나누고 그런 식으로 새로운 구가 생겨갖고 새로운 구가 생김으로써 뭐예요. 새로운 등기소가 생기면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관할의 전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뭐예요. 등기관의 고위중과실 등에서 국가가 등기관의 구상권을 중과실 얘기 나오죠. 중과실 나오면 고위과실이나 중과실이면 등기관한테 구상권 행사했으며 손해받을 사이는 등기관의 국가상대로 선택적이죠. 소송이 가능하다. 한번 참고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일단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등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등기관을 등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지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관할 등기서를 지정하는 거 있죠. 관할 등기서를 지정하는 것은 상급법원장이 지정을 해요. 적어도 지정하는 것은 대법원장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장은 등기사물을 정지하 화재 등에서 뭐예요. 등기사물을 정지한다. 정지한다. 정지 뭐예요. 정지 명령을 내린다. 아니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단 지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누가 나오면 안 된다고 당연히 뭐예요. 대법원장이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만 이해합니다. 넘기세요. 넘기시고 자 어디에 여러분 거기 171쪽의 등기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 중 틀린 거 그랬을 때 1번 1동 건물을 구분한 뭐예요. 건물은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예외로서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의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일반적인 단독 건물이 있으면 일반적인 단독 건물이 있으면 이 단독 건물 하나에 부동산 표제부 하나에 갑 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등기부 하나에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한 계단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 외에 이렇게 뭐예요. 구분 건물 예컨대 연립주택이라든가 물론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빌라라든가 맨션이라든가 다세대 건물이 있다. 치자 하는 게 그렇죠. 그러면 자 1동 전체 표제부하고 각자 101호 그 다음에 1025 그 다음에 2025 2025 2025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전입원 표제부 표제부가 두 개 표제부가 두 개를 두고 그 다음에 각 구인구를 두고 이 전부를 통째로 묶어서 자 그냥 1부동산에 그냥 1부동산에 1등기 기록이 아니라 1등기 기록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 건물은 이 구분 건물은 뭐예요. 구분 건물은 구분 건물은 자 1등기 기록 앞에 무슨 말이 이 전부 있죠. 전부 전부 통째로 이 전부 통째로 다 이게 뭐라고 1등기 기록이다. 무슨 말이 들어와야 돼요. 전부란 말이 들어와야 됩니다. 전부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그냥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아니라 구분 건물은 뭐예요. 1등기 기록 앞에 전부란 말이 들어왔다. 등기 기록의 표제부의 표시란에는 부동산 표시와 변경사항은 뭐예요. 부동산 표시하고 변경사항 변경사항이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눈에다 집줬다. 이게 자 전답이 대로 바뀌었다. 기록하고 표시 번호는 표시에 관한 순서 자 그 다음에 전입원 표제부는 공용부문에 관한 면제학계가 함께 등기돼서 구분소유자의 소유명을 알 수 있다. 아니게요. 말단다. 아니게요. 자 이 전입원 표제부는 공용부문에 관한 면제학계는 일동전자 표제부에 써있는 거고 여기 써있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자기 있죠. 자기 전입부문에 대한 면정을 면정을 할 거예요. 전입부문에 대한 면정을 자 그 다음에 4번은 일동건물표지부 표시라는 하단부에는 여기는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표시고 여기는 대주권표시죠. 표시라고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소유권 명의자는 멸실된기를 하재 신청하지 않을 때는 건물대지 소유자가 대위 하여튼 여러분 시험보다가 대위 나오면 있다. 쓰세요. 뭐라고 있다고 대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있다. 한마디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그런데 이 건물 소유자는 의리고 땅 소유자는 갑이에요. 이 소유권자가 뭐라고 멸실된기 안하면 이 대지 소유권자가 을을 대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나오면 이 공식법에서는 대위 나오면 등기법은 대위 나오면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등기법은 뭐라고 대위 있다. 딱 안 되는 게 그거예요. 폐소한 등기 의무자는 승소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자 신청할 수 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폐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 자체를 못해요. 못하니까 그것만 없다고 무조건 뭐 나오면 대위 나오면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대위 나오면 있다. 그래서 몇 번이 3번이 뭐예요? 자 전위부분 표제부가 아니라 전체 표제부에 있는 거죠? 넣으세요. 자 2번과 3번은 안파로 되고 173쪽에 뭐예요? 4번 문제 구분건물 등기법의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상 그래서 5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부가 있을 때 표제부의 기록상하고 값고일구의 기록상인데 일단 일반적으로 표제부의 기록상이지 않는 사항 중에 가장 두 가지로 보자면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대지권 뜻등기 왜? 대지권 뜻등기는 토지 등기부 사항란에 하는 거예요. 대지권 뭐라고? 대지권 뜻등기는 이렇게 뜻등기는 뜻등기는 뭐예요? 뜻등기는 어디 이 건물 구분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 등기부 사항란에 값구나 을구에 이 사항란에 한다. 사항란에 사항란에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하는 거예요. 그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대지권 표시 등기 있죠? 이렇게 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한 걸 우리가 뭐라고 대지권 등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접수번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서로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원달이죠? 이 접수번호는 값구와 을구만 써요. 표제부는 절대 접수번호 안 써요. 그래서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은 상 답이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대지권 뜻등기 5번하고 그게 없으면 뭐라고 접수번호예요. 접수번호 자 그래서 일단 5번이고 그 다음에 5번을 별표합니다. 자 집합건물에 가는 기술을 틀린 거 그랬어요. 5번을 별표하시고 자 공용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 된다. 말도 안 돼. 공용부분은 우리가 공용부분은 이렇게 뭐예요? 공용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눈데 하나는 뭐라고 건물 구조상 구조상 공용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귀약 약속을 정했어요. 귀약상 공용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구조상 공용부분은 복도와 계단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복도계단은 누가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입니까. 그런데 귀약을 설정한 뭐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뭐예요? 101호를 뭐예요? 자 여기 세 사람이 뭐하자고 관리사무실로 두자 아니 뭐예요? 어르신들이 노는 경로당으로 사용하자 하게 되면 자 그 세 사람만 알아 딴 사람은 모른다니 왜 그것도 건물이니까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표재에만 둔다니 표재에만 두니까 갖고 을고 없죠? 권리 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공용부분에 대한 물건 득실 변경은 등기 갖고와 을고 없는데 등기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1번이 쓰였다니 그래서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자 표재부 자 이 전유분 표재부에 여기다가 공용부분이라는 뭐예요? 공용부분이라는 쓰라는 게 규약을 설정했다. 네 자 구분건부는 뭐예요? 맨 뒤에 1등기 기록 앞에 전부 전부 동그라미 1등기 기록 네 구분건부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꼭 구분건물로 하여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건 그 구분건물을 그 건물을 진 사람의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뭐예요? 돈이 많으면 자 예컨대 일반 단독건물로 해갖고 임대사업을 하면 돼요 돈이 없으면 이제 뭐예요? 구분건물로 만들어서 분양치면 되니까 자 이것은 뭐예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요 그 다음에 구분건물 등기부 표재해부에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다 맞고 넘기세요 자 6번 있죠? 6번 자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집밥건물 등기에 관한 뭐에 관한 집밥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등기부는 물적 편성기 항상 소유권자가 어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물건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물건 중심으로 편성하니까 부동산 안에 1등기 기록이 있다니 그 다음에 구현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니 자 그 다음에 구분건물에 요건을 갖춘 일동건물을 전체를 일반건물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할 수가 있다니 왜? 아까 그랬죠? 주관적 요소 일반건물을 하고 싶으면 일반건물을 하고 구분건물을 하고 싶으면 구분건물을 하는 것이지 꼭 뭐라고 구분건물로 하여야 한다는 아니라 했어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 왜 건물 소유권에 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다는 뜻의 부기 없으면 어디까지 자 땅까지 흐륭이 가진다 왜? 일체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일동건물을 표지해보이는 일동건물 표시란과 아래 이제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시 표시란 구분되어 있고 각 구분한 건물은 표지해보이는 자 이렇게 여기는 뭐예요? 여기 일동건물 표시하고 하단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예요? 101호, 102호 구분건물 표시를 하고 그 하단부에는 뭐라고? 자 토지면적이 400이면 400분의 100 400분의 100 왜? 이 전체의 똑같이 건물이 똑같은 평수를 갖고 있다면 땅 400도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는 그게 대지권 비율이에요 다른 말로 뭐예요? 쉽게 대지권 땅 지분 땅 지분은 다른 말로 뭐예요? 대지권 비율 얘기합니다 대지권 비율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건물등기부에 대지권 등기할 때는 그 멀적인 토지 등기부 등기부 4학라인에 대지권 등기한다 자 2번이 뭐예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7, 8번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자 거기 9번은 뭐예요? 자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넘기세요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176편이 보겠습니다 그 10번 문제는 다음 중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과 열람에 관해서 틀린 거 이렇게 써놨어요 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등기부는 이 등기부는 뭐예요? 이 등기부는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이 등기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이 겨부의 등기부에 대해서는 뭐도 가능하고 겨부도 가능하고 등첩은 겨부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해요? 열람도 가능해요 자 뭐라고 누구든지 겨부 열람이 누구든지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 그러면 기타 부속 쓸 있죠? 기타 신청서 기타 부속 쓸 뭐하고 신청서 신청서 기타 부속 쓸 한마디로 뭐냐면 자 촉탁서 동의서 그 다음에 차별 조서 있죠?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신청서 기타 부속 쓸 이거는 뭐예요? 겨부는 안 돼요 뭘 안 된다고 겨부는 아예 안 돼요 그죠? 무만 가능해요 열람만 가능해요 자 누구만이 이해 관계인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누구든지나 나오면 누구든지 수신이 마빠하고 이해관계 부분에 관해서만 기타 부속 쓸 열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 등기사항 지목에서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단을 등기소에서 할 수 있다 왜? 어 당연히 뭐예요 전산 등기부니까 자 등기 기록의 열람은 등기관의 면전에서 뭐예요? 해야 된다 아니게요 등기 기록의 열람은 등기관의 면전에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거기 틀린 거 등기 기록의 열람은 등기관의 면전에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3번은 뭐예요? 자 거기 3번의 인터넷에 대한 등기 기록의 열람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뭐예요?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4번 자 거기에 있죠 누구든지 뭐예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 및 부속 쓸의의 열람 및 증명서방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근데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뭐예요? 등기부는 뭐예요? 누구든지 볼 수 있죠? 근데 부속 수료는 누구나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 한마디로 뭐 이 기타 부속 수료는 이해관계문이 본다 그랬죠? 누구든지 단어가 나오면 자 앞에 뭐예요?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야 돼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부속 수료는 부속 수료는 부속 수료를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신탁원부 공동 다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그 사항 증명서와 함께 신청한다는 뜻이 있는 동그라미시고 내가 이것도 띄고 싶다고 표시를 해야지만 띄워주지 그런 표시를 안 하면 그냥 등기사항 증명서만 띄지 못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에 사신 분이 토지대장 등본 뜨면 그런 신청하지 않더라도 토지대장 등본을 뜨면 그 뒤에 뭐가 붙었어요? 대주공록부가 붙어있어요 근데 등기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신탁원부나 공동담보비나 도면이나 매매 목록은 이것도 띄워달라고 신청이 있을 때만 띄워지지 그런 표시를 안 하면 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12번도 최근 나간 게 12번 그 표협해 주시고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등 열람에 관한 서류는 틀린 것에서 답이 답만 확인했다는 게 필요 없고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락할 수 있다 일단 부속 서류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부속 서류는 등기소에 직접 가서 모니터 통해서 보는 거지 그것도 등기관의 면전에서 절대 부속 서류는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든지도 안 되고 두 개 같은 거 두 개가 누구든지도 안 되고 누구든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하는 게 아니라 등기소 가서 봐야 돼 모니터 통해서 그래서 거기 10번탑이나 비슷하다 보시면 돼 절대 뭐는 이 부속 서류는 겨부가 안 되고 뭐만 가능한데 열람이 가능한데 누구만이 이해관계만이 만약에 앞에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관해서만 계속 부속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그 미성년자고 법률행위를 해갖고 법률행위 했는데 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냐 없냐 그게 서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송부터 쓰면 그럼 이제 소송 중에 뭐예요 관련된 사람 있죠 그 소송에 관련된 사람이 그 동의서 뭐예요 그거 한번 자 확인했는지 뭐예요 열람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 그 관련된 사람은 보지 아무나 누구든지 세상 사람 누구나 보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자 자 그 다음에 거기에 13번 문제는 등기부등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폐쇄된 등기기록도 영구히 보존하는 건 당연해요 그 다음에 A토지와 B토지 합병할 때는 뭐예요 두 토지가 하나 합병했으니까 하나는 뭐 하는 거이고 등기가 필요 없죠 그래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 데 맞고 자 그 3번 등기부 등기부 부본 자료는 등기부와 똑같이 복사해 놓은 거 있죠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획장치에 기록한 자료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구분건물 등기기에는 표제부를 일동건물에 두고 전입 부분에는 갑굴구로 둔다 그럼 틀렸어요 왜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를 했어요 이거 표제부가 두 개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제부는 일동건물 표제부만 두는 게 아니라 뭐 또 전입원 표제부도 표제부가 있고 일동 전체 표제부와 전입원 표제부와 갑굴구로 구성한다 하는 얘기지 이 전입원 표제부의 표제부가 말이 빠졌어요 어 그건 이제 그게 이제 눈에 수염 볼 때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참고를 하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매매용도 신청이 바로 그 얘기죠 이게 아까 어디에 10번 문제의 그 동그라미 부분에 신청이 있을 때만 그렇게 매매목도 떼어달라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있는 동그라미시고 있는 경우에만 증명서 발급에서 포함해서 발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 23번 같은 문제가 종합적인 문제인데 뭐에 관련돼서 이렇게 여기 발급에 관련돼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리고 이렇게 아까 12번 같이 문제가 이 답이 이렇게 하나가 쓱더라 하면 잘 보라니게 절대 뭐는 등기부는 누군지 다 누구든지 겨부받고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이거 자 이 절대 뭐예요 이렇게 이 부속서류는 누구만이 이해 단계만이 본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보 자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자 거기 여러분 178페이지의 그 14번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뛸 수 있는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분 이제 우습게 얘기하자면 가장 작은 글자가 다섯 글자고 긴 글자가 여섯 글자예요 그래서 딱 봐서 그 1번 2번 3번 4번 중에 툭 튀어나오는 거 있죠 어디에 그 5번에 튀어나와 있죠 일단 합의 지분이라는 자체는 없어요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섯 글자로 써야 돼요 지분치득 1억에 합의란 말을 빼버리고 그래서 전부가 두 가지고 일부가 세 가지예요 옛날로 따지면 전부가 두 가지 이게 등본이고 일부가 초본이에요 그래서 1번과 전부 증명서는 뭐예요 마초사항 포함이고 자 2번은 현재 유효사항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국가가 종이를 아끼려고 뭘 아끼려고 종이를 아끼려고 종이를 아끼려고 이런 식으로 자 이 등기부가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소유권 보전 능기 값 자 2번 잊었는 게 그랬죠 3번 잊었는 게 뭐예요 병이 자 그러면 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자가 이 병이잖아요 등기수에서는 종이 아끼려고 신청인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이 사람은 소유권이고 이 병이 현재 소유권자 이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며 그래서 여기다 1번 뭐예요 잊었는 게 전 몇 번이라고 3번 이렇게 띄워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마초사항 포함해서 다 띄워지는 거고 이거는 현재 유효사항만 띄워지는 거예요 유효사항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부사항 마초사항 포함하고 현재 유효사항에 그 다음에 자 3번이 뭐예요 특정인 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4번이 뭐예요 현재 소유현황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지분치대기력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옛날을 짜지면 주민등 초본이라는 얘기니까 초본이라는 얘기니까 이 사람이 지분을 상속받은 건지 이 사람이 뭐예요 매매를 산 건지 있죠 그런지 그 지분치대기력이 쭉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소유현황하고 특정인 지분이 갑을 변 갑이 매 특정인 지분 간만 간만 지분을 몇 번 얼마를 갖고 있는지 있죠 그런 거 이제 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마련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현지라는 여자아이는 특정인다 마련이와 현재는 특정이다 그렇게 이해만 합니다 5번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만 보자 자 그 다음 179페이지 등기절차 총론 얘기입니다 총론 얘기인데 총론 얘기인데 자 여러분 파트가 파트가 여기까지 끊고 여기서 여기서 좀 쉬고 총론은 이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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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